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참 힘들었던 한주였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0.2% 하락이구요. 나스닥종합 0.24% 하락이구요. S&P500 0.16% 하락입니다. 자 독일도 0.16% 프랑스도 0.22% 영국도 0.33% 하락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할것 없이 전세계가 조종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조종이라 표현하기 힘든 나라도 있습니다. 항생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항생이 홍콩이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 잠깐 한번 체크하자면요. 코스피 1.35%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2.14% 하락했습니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간에 또 무역협정이 연기 올해 안에 체결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홍콩인권법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중국인민방송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이 전세계를 지켜야 되는 독수료 오용제인겁니까? 어디 한군데 발을 안되는 입을 안되는 데가 없는 것 같고 참 힘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느끼고 있구요. 중국 입장에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콩은 자기 나라인데 왜 미국이 난리냐 이거겠죠 그죠? 또 그러한 미국이 견제 내지는 개입을 해야만 그러한 불합리한 행동들 내지는 인권이 조금 유린되는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도 있는 좋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려 하는 그런 안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자 그것은 접어두구요. 미국 시장 목표치를 제가 28,100으로 제가 산정했다고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28,100 가가지고 밀립니다. 인근 가서 그죠? 4포인트 차이도 안나죠? 여기 한번 볼까요? 28,090이네. 분명히 제가 방송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가기 전에. 그죠? 돌려보시면 될테고. 그거 맞추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자 공교롭게도 목표치 미국도 좀 달성하고 그죠? 좀 조정받을 권력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자 물론 미중간에 그런 불의 화음도 하나의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상할 바는 아니다 이겁니다.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일도 좀 밀리다가 끌 땡겼구요. 이러한 부분도 프랑스라든지 영국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서 좀 그랬는데. 자 영국은 상대적으로 약세에요. 그러니까 잘 못 올라오고 있구요. 프랑스가 가장 강세인 것 같은데 프랑스는 20일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조금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죠? 자 독일도 목표치 달성되고 박스꾼이 이르면서 목표치 이뤘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일단 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생각해 둘 필요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주가는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좀 흔들림이 심해진다.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내리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기 저점이 좀 깨졌구요. 여기에 이제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240일이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논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중국도 좀 주시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시장 환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율이 그죠? 1150원대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데는 외국계 자금 이탈도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요. 자 전일 외국인 5700억 팔았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그죠? 전전일은 3300억 팔았구요.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그죠? 그에 비하면 기간이 2600억 사줬습니다만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공세에 좀처럼 힘을 못쓰는 그런 상황이구요. 코스닥은요. 기간이 690억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 수가 없겠죠. 선물도 매도세가 좀 추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한 4일 5일 전에만 해도 여기 보시면 3만 계약 정도로 옵션 만기일 이후에 9월 중순 이후에 3만 계약 정도로 상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으니 현물을 팔아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현선물 동시 매도 그죠? 한 15,000개 가까이 며칠 사이에 던지는 그런 강력한 하방으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지수가 버틸 수가 없죠. 여기 한번 보시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장대원봉으로 밀립니다. 그죠? 거의 홍콩을 빼고 이렇게 밀린 나라가 차오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좀처럼 매도세 줄이고 있지 않는 오히려 더 가속화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지속된다면 밑으로 더 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종목들 비중 확 줄여야 되고 저는 종목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반등시에 반등시에 특히 코스닥은 반등시에 이제 인버스 전략도 쓰겠다. 지수 하락에 대한 배팅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너무 강하게 밀리니까요. 반등 나올 때 654 정도에서는 인버스 전략도 가능하겠다 생각 들고요. 코스피는 크게 뭐 인버스 전략은 일단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코스닥을 인버스 쪽으로 쓰고 코스피는 아 추가 하락한다면 206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2060에서 과연 잘 지지를 할 것인지 2060은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상황은요. 오늘 마감한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25% 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레고인 선물 1600개 샀어요. 이러한 것들이 장 초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고요. 지금 8분 남겨놓은 미국 다우돈스 선물은 0.18% 하락 나스닥 선물은 0.18% 하락 다우가 0.20% 으로 맞췄고 나스닥이 0.24% 으로 맞췄는데 조금이라도 끌어당겼으니까 뭐 다행이다. 전전일 닥터케이와 함께 새벽 2시 반까지 여러분들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셨던 분들 실전 매매 결과는요. 해석물 클로드 오일 결과는 4,195달러 풀었습니다. 4일 4일 만에입니다. 한 500만원 풀었으면 됐죠. 그죠 자 여러분들 손절하고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날 손절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그죠 그리고 날 넘어갈 때 차에 실연하고 물량 넘겨간 날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브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전일 상당히 멀쩡한 권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다들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까지도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고 바이오 바로 없습니다. 그죠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종목들 멀쩡한 권력이 잘 없을 정도로 화장품 배통 조금 빨갛구요 나머지 거의 낙폭 골고루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남북경협은 북미간에 서로 강한 힘싸움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지 않죠. 남북경협 당분간 과심 끄겠습니다. 5G도 KMW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한 폭에 대한 차익실현물량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관심권에서 좀 배제해야 되고 할만한 게 없다. 할만한 게 휴대폰 부품이 조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크게 할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최근에 크게 낙폭이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좀 관심 가져올 겁니다. 비덴트는 전율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차익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차익실현하고 나왔고요. 카카오 아모르퍼스픽 엔시소프트 삼성전자 네이버까지 정도 관심 가지셔라. 하이닉스와 기아차 셀트리언 정도 관심권에 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종목들 한번 챙겨보죠. 자 셀트리언이 좀 위태롭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두르고 있으나 여기를 깨뜨리면 안 되는데 18만 2천원권 깨뜨리면 안 되는데 일단 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상이 좋지 않아서 개별 악재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아래골이 다른 모습 보이니까요. 자 과연 위로 반등을 강하게 해줄 것인가 밑으로 쳐져버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가로 하러 간다면 물량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을 할 때는 강하게 여기 지지하려던 18만 2천원권 여기 121권력을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이렇게 연출되어야만 다시 상승 전환으로 대한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힘없이 밀려버린다면 여기와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틀은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깼었고요. 셀틀은 제가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휴절 그나마 견주하게 버티고 있던 휴절 3일 연속으로 시장이 워낙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휴절 하고 휴절이 가장 그래도 조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전일 원봉이 너무 커요. 여기를 강하게 말아올리면 관심권에 두겠다. HLB HLB도 전일 밀렸고요. 드디어 말씀드리고 있는 12만 5천원권 인근까지 지금 왔는데요. 아직 5천원 남았습니다만 주가를 밀리면 주가모양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속에서 밑으로 처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신라젠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라고 취잉하기에는 여기에 너무 엄청난 점화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도 아직까지 접근하기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지연 임상 실패다 성공이다 등등등등 이야기 나오면서 말이 많아요. 그죠? 엄청난 하락폭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셨으니까 이것도 관심권에서 빼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 형이 흔들흔들하니까 잘 갈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밑으로 밀렸습니다. 방송 바이오 핫셉은 폴더가 있을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전망이 크게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HLB 생명과학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는 중국 수출길 막히는 상황 나오고 난 이후에 그냥 지지부진 관심 끄십시오. 메디퍼스트도 힘없이 밀리고 있고 ABL 바이어도 이제 추세 무너지니까 완전 하락 추세 다시 전환 G3B NT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왜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3만 2-3천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실어라 실어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올라간 다음에 단가 낮아졌고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8천원 정도 차이 아닙니까 그럼 4천원 그럼 3만 천원 3만 천원이 여기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 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20일 지지권 이니까 매수 하라. 무조건 싫다. 무조건 안 좋다. 가 아니라 매수 포인트가 나오니까 매수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쳐져버리면 2만 5천원 무너진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3만 천원 가면 이제 플러스 나는 상황 된다. 그 추이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월요일 지나야 되겠습니다. 지나야 되니까 월요일 날 한번 챙겨보면 되겠죠. 셀리버리 상당히 등락폭 있고요. 상당히 등락폭 있고 여기 고점 부위에서 윗골이 이렇게 달면 매수 시그널 이다. 말씀드린 이후에 밑으로 확 쳐졌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20일에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그래도 윗골이 여기서 지지 하면서 반등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수의 포인트에요. 매수의 포인트. 눌림목 매수 20일 지지 매수 포인트 입니다. 나머지 전통 제약주 분들은 별로 관심 없고 현재 보령제약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관심 없구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상승 전환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만원권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3만 천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홀딩은 가능하다.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당혹 습스러울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제 상승 전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었고 저 또한 상승 전환 하는가 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우리나라 악재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 의 그러한 다툼때문에 또 처지게 되니까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구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최근에 거래량 아주 급증하면서 강하게 매도세 나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가 싸보이는가 추세가 무너지고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장이 좋아보여서 강하게 매수를 하는가 그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대처 잘 못하셨다면 상당히 마음고생 좀 심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강하게 매수하면서 할 구간은 아니다. 좀 관망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하시구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뵐게요. 닥두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